반갑습니다. 도교입니다. 제가 지금 연일 영주시청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영주시청의 인사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영주 서천에 흐르고 있는 저 영주 서천의 물을 믿을 수가 있나 그 물은 상수도 수원이에요. 그리고 강동의 조작된 신도시의 시민 안전을 믿을 수가 있나 영주시청의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여기 주차타워라고 했는데 거기에 철금 배열 상태 옳게 됐나 안 됐나를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지금 그거 철금 배열 상태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건 믿을 수 있습니까? 철금 제대로 들어갔어요? 억 제기했잖아요. 왜 대답 안 해? 조작된 신도시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기 인도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영주강택지에 인도가 바르게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사람이 인도로 걷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고 그거 하나 올 기회 안 해놓고도 뭐 엉뚱한 짐은 하고 뭐 엉뚱한 도로에 브로커는 다 잡은 새끼 해놓고 말이야 뭐 브로커 짐 어디 배고파 죽을까봐 그러나 그럼 안 갈아도 되고 갈아도 될 것 같더라면 지금 아주 영주 여기 지금 택지에 오두바이 소리 많이 난다고 하면 언제부터 그래도 그거 하나 경찰서고 시청이고 소방서고 잡는 사람이 없어 어? 이러니까 조작된 신도시 무법 신도시 오두바이 빙빙 거리는 거 그거 큰 소리나는 거 어? 불법 개조 아니에요? 법이 없어 지금 영주시청이 하는 것도 법이 없는 것 같고 영주시의회도 지금 법 위에 놓으라 지금 내 그 영주시의회 지금 법 위에 놓는 걸 내가 확실히 내가 한번 읊어줄게요 제가 오늘은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오간 영주에 믿을 수 없는 영주시청을 비롯해서 관계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작태들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15회 제 15회 지금 시민건강체험만 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청교 도치에서 도치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저녁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이게 어제저녁에 나가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자 가는데 여기 인라인 스케트장 바로 앞에 같이 붙어있지 여기 그리고 LG 대리점 바로 밑에 있는 이 공간에서 하는데 여기서 행사를 영주의 행사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이 숱한 행사 하나 하면서 이 안전대책이라 그런 거는 이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꽃갈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너는 여기로 댕기라 이게 영주시에 안전대책 끝이야 영주의 기간이 얼마에 있어 이게 안전대책 다야? 한번 보자고 그래 자 이쪽에 차 내려가고 올라오고 두 개 있고 이 사람이 하나 등거리 큰 거는 혼자도 못지 내가 이거 이러놓고 안전대책 끝이야 이거야 이것들 뭐 이런 것들은 물로받은 청구가 될 수 있는 것들 야 잘난 인간들 여기는 뭐 그래도 다른데 있는 것들 다 있잖아 이 잘난 인간들 니가 한번 걸어가 봐라 요게 어제도 내가 보니까 옥면서 내가 지금 여기 찍어가지고 지금 내가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난 인간들아 니가 한번 걸어봐라 이것들은 뭐 그것짓도 안하잖아 꼬부참 타고 뒤에서 뭐 넉찍해가지고 그 기기 갖다 나오고 자 봐라 저 지금 어? 지금 목 전부 이렇게 걸어오는 거 봐봐 전부 이 지금 야 일어나다가 교통사건 하는 거는 네 책임이다 이거잖아 어? 이거 사실 지가 교통의 안전대책을 뭐 했는 거 이것들 잘난 것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여기는 아주 완전히 올라가는 차가 올라가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 이거 이게 안전대책이 왜 거치냐? 야 이쪽에 오른쪽 어?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어? 야 얼마 전에 보니까 시에 데크 납품하는데 시장 데크 있고 국장 데크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대문장 하는 게 낫더라고 야 시장 국장 이런 데 쓰는 게 이게 데크야 어? 이 데크 그러면 안 돼 데크 사가지고 여기에 깨끗한 법을 확실하게 하죠 하는 게 뭐야? 어? 봐 이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눈꺼운 눈이 심하면 봐봐 깎고 댕기나? 만날 뒤에 말이야 시커먼 자 뒤에 벌렉시키까지 댕기니까 내가 보혈 리가 없지 그게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서천에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물입니까? 나는 이걸 똥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구정물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 자 이렇게 물이 내려오고 시 지금 며칠 전에 그래 내려왔는데 이 물이 밑에가 말라 버렸더라고 그래 왜 말랐노 하니까 여기 보지요 이게 이 물막 저 저기에 물을 막아놨더라고 이게 물을 막아놔가지고 이 밑이 전부 다가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물을 한번 이용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디다 이용을 하겠어? 이 똥물이고 구정물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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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을 넣다가 더 달랑 이용하려고 그랬거든 뻣뻣지는 사람들이야 자 이 밑에는 이미 앞에서 말라고 여기 지금 물을 가두고 있어요 어쩌려고 이랬는데 이 물 넣다 살라고 이랬는데 지금 이 햄버장에 사람들이 지금 자고하니까 어떻게 뭐 또 다른 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뭐라고 이게 똥물인가 구정물인가 옷배수인가 자고간 맑은 물은 아니잖아 어? 맑은 물로 보여 어? 맑은 물로 보여 그렇습니다 오줌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돼지 똥이 이랍니다 어? 아니면 뭐 여기에 자가판이라고 지금 잠시 구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녁에 여기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려고 하면은 냄새가 나서 못 땡긴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응? 봐 이게 맑은 물을 가지고 상수도 수원을 해야지 응? 지금 정말 이 구정물 오페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상수도 한다고 돼? 이게 이게 맑은 물이냐? 어? 공무원이 정말 이게 맑은 물하고 구정물하고 오페수하고 구분을 뭐 하니까 시민들인데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물을 왜서 막으면 왜서 막아가지고 모으는데 뭐 말로만 출산 저출산 뭐 그 현중에다가 뭐 출산하고 뭐 전쟁을 선포한다고 전쟁 선포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데다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만 그따구로 했지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거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이런데 지금 아이들 어? 이 물 막아가지고 이런 장난을 하려고? 핵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않네 당신의 손자 같으면 여기다 갔다가 당신의 아들 같으면 여기다 갔다가 물에 주겠겠어? 이 물 사용할 수 있겠어? 없어? 이 오페수 응? 똥물 오줌물 응? 이 상 저게 더러운 물을 눈에나 들어가면은 당장 결막염이 제일 먼저 오는 거야 제일 먼저 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 괜찮다는 보장이 있어? 뭐 이거 피부병 알레르기 같은 게 이런 게 오면은 어쩔 건데 지금 옆에 진해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올 수 있을까 봐는 그래 이게 바로 똥물에 빠진 돼지새끼들이나 여기서 놀 수 있을까? 사람이 거기서 놀 수 있어? 돼지나 여기다 햄치고 놀으면 놀겠지 아까 그 물보다는 돼지가 지금 이거 햄치고 노는 데는 이 물은 그보다는 더 맑아 어? 보여? 돼지새끼가 우물에 빠져도 할 한계가 있지 이거 뭔 짓이야 이게 치 이래인이라고 그 물을 모아가지고 왜 할 건데 돼지 돼지들 헤엄치게 어? 그 외골로 단산 동원 돈사에 가면은 돼지 6천마리 입식하는 그런 대형 돈사 있잖아 상수도 수원 위에 그런 돈사가 허가 나가도 돼? 되느냐고 서천의 물이 지금 그 시경이 돼가 있는데 그 물을 지금 어떻게 모아가지고 지금 저 아래 문정에 가면은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어요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또 개장을 하고 할 텐데 거기에 지금 내가 항상 보면 그래 이거 관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거기에 수돗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하수 쓴다고? pH라든가 닭도, 대장균 유리잘료, 염소 절유조, 청소 부여물, 침전물 제거 소독, 살균 이거 철저히 하고 있나요? 지금 대강 어떻게 인기 영합에 의해가지고 그런 일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돼 상수도 영주, 상수도, 수원 오염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영주시민 8만, 10만 시민 중에 8만 내지 9만이 지금 이 상수도 뭘 먹는데 단산동원에 6천여 마리를 입식할 수 있는 대형 대형 돈사를 그다지 는다고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민원을 끌고 오다가 친절하게 10년 동안이나 갖고 오다가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여기서 내려오는 똥 오줌 어떻게 막을 거야? 그 똥은 이 사람들이 농장주들이 모아가지고 200km, 200km 밖에 갖다 준다 그러더라고 그 집에서 200km 밖에서 수거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 수거해? 수거해가지고 그 업체, 저리 업체에 갖다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게 수지타선이 맞나? 이 따오 행정, 이 따오 지도해도 돼? 여기 무슨, 무슨 여기 돈 남을, 돼지?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돈 남겠어? 이 따오 지도하고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분명히 허가해 준 놈이 책임져야 되지 앞으로 이거는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고 앞으로 소송 문제도 지금 전에 법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나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재심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이 물이 이렇게 흐리고 이런 거는 지금 당장에 단산 동원의 돼지, 똥물, 오줌물이라고는 제가 단정 지우지 않습니다 아직도 입시 단계에 있고 아직도 입식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금 안동 MBC가 지금 보도했는 거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지금 방송 보도했는 것을 보면 그 대지 돈사로 이래가지고 발생되는 게 상수원, 수원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식수원을 크게 오염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장욱현 영주시장 천남의 뇌물 사건과 연루된 대규모 돈사를 영주시가 부당하게 허가하고 또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대지 예액의 6천여 마리의 대규모 단산에 있는 돈사예요 이게 지금 허가를 해줬다 그랬는데 나는 아주 헤어졌는 거 아직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바로 상수도 수원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영주 8만 9만 시민의 식수원에 아주 엄청난 그런 위험이 되는 그런 오염의 위험이 우려가 되는 이런 것이에요 이때 나는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라이 돈사가 위치한 곳은 영주시 3순 보호구역 안인데요 부당하게 허가된 이 돈사가 조만간 중공될 예정이어서 당장 식수 오염 걱정부터 나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제의 돈사 업주는 대지 소변을 비료로 만든 즉 액비화에서 뿌린 살포지로 이 창화업체 부지를 등록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봐도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농경지는 없고 땅 주인도 금시총원입니다 금시총원이신가요? 네 액비 살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한 적도 없었고요 맞아요 돈사 업주가 액비 살포지로 등록한 곳 중에는 황당하게도 자동차 매매의상과 주택도 있습니다 돈사에서 10km나 떨어진 이 사과가 또 액비 살포지로 등록됐습니다 인적지에 소화천이 있고 이 소화천은 죽개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액비 살포로 인한 오염 우려보다 더 심각한 건 문제의 돈사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 있는 거를 허가를 내주지 못해서 시장 체남이 돈을 받았다 영청을 갔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을 허가를 굳이 해줘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왜 써있었는지 그것이 진짜 궁금해요 보자고 살포지 맞은편에 위치한 돈사에서 불과 3km 하위에 역시 죽개천이 있습니다 죽개천은 영주시민 4분의 3, 7만 9천명의 식수원입니다 돈사가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고 돈사 살포지 모두 식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영주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렇게 돈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제대로 된 환경이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사는 6천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곧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폐수로 인해 상수원 오염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0.001%라도 축산 폐수로 인해 영주시민들의 식수원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액비 살포 농경지에서 축산 폐수나 상수원으로 흘러 유입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문재인 돈사는 장욱현 영주시장처럼 쉽게 허가가 나도록 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영주시의 부당허가에 더해 액비 살포지 검증까지 부실했고 이제는 식수염 오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감사원이 돈사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자 이러니까 영주에 하는 지금 일련의 일들을 보면 말로만 하는 행정이지 지금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영주 서천에 물을 믿을 수가 있나 조작된 신도시에 인도도 변변찮은 이런 조작된 신도시 영주 10만 시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조작된 신도시에 인도가 없어 사람 굽어먹기 좋고 사람 차에 침격이 좋을 정도의 조작된 신도시 택지 이 안전 시민의 안전이 없어 그 현중에다가 주차타워라고 짓는 게 지금 철근이 어디 왔다 갔다 제자리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거 확인해가지고 똑똑히 해야지 제가 지금 이거 순사를 그거 찍는 거 기계 지금 공짜로 지금 저희도 지금 그거 해주려고 하는 분이 있고 이래서 제가 앞으로 절차적으로 이것을 영주시가 안 하고 준공해줬다 그러면 제가 그거 준공 저에게 절차적으로 순살 철근 배열 상태 확인해가지고 이거 고발될 만하면 이거 이제까지는 제가 말만 많이 했지 고발 안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여기에 택지에 오토바이 소리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고 편집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로 같이 좀 먹고 살자 오토바이 너 말이야 배달하는 사람만 사는 집이라 그래도 여기에 경찰이고 시청 공모이고 포도방송 공모이고 하나 얘기하는 게 없어 내가 얘기해도 뭐 너는 어차피 3.6 3.6 3.6 언론 아이가 메이저가 가만히 있는데 뭐하는 메이저는 뭐가 메이저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지금 택지에 주차타워 문제하고 지금 다른 방송을 뒤에 또 붙여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명주는 정말 앞에 선 지도자들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어? 지금 저 물 가다놨는 거 어떻게 하려는지 정말 한번 두고 보겠어 영주 상수도 수원 위에 위치하고 있는 단산동원의 돼지 돈사 어? 그 오줌동 어떻게 막을 거야 그거 어떻게 막는가 한번 두고 볼 것이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허가 준 놈이 서가 준 놈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 공무원은 지 사표내고 나가면 고마워 지금 현대 당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책임이 면하는 줄 아는데 한번 그것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 한번 두고 봅시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가 지금 10만 인구가 깨어진다 이래가지고 10만 명이 지금은 내려왔을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를 않아 그렇지 9월 30일 데이터는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이후는 3개월 단위로 이게 공포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2월 말 데이터가 이제 1월이나 1월 말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겠죠 나와 보면 알지만은 10만이 깨질 것 같습니다 또 뭐 남의 약점 자꾸 들춰낸다 그러지만은 누구 어느 부인이 지금 말이야 살기는 영주 살면서 주민등록은 서울에 갖다 해놓고 있어가지고 한 명이 정말 이 한 명은 중요한 한 명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명을 하려고 영주시장도 그다음에 영주시청의 직원들도 한 사람씩 두 명씩 세 명씩 배당을 받아가지고 어쨌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영주를 살만한 도시라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해쿠지하고 꼬장지 놓는 이런 무리가 있어가지고 어? 10만 유지하겠어? 자 그러면은 영주가 살만한 도시냐 진짜 이게 뭐 월급제이들이 월급 받으면 그만이지 뭐 뵐 걸 다 신경 쓴다 이러지만은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은 강의동 택지 제일 윗부분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입니다 제가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영아파트에 들어오다 보면은 입구, 입구 양쪽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이륜차 소음 및 경적금지라 자 이제 이게 경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 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준근 회장 부영의 이준근 회장 짠돌이로 유명하잖아요 어? 그렇게 짠돌이 짠돌이 영주아파트 사람들은 뒤진다고 소리 질러도 뭐 어떻게 어떻게 돈 마가지고 자기 친척들이 자기 그 친구들 옛날에 살던 마을에는 뭐 1억씩 5천만원씩 막 짜갈라 줬다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그 사람 사면받았는 것도 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연받을 수 있는가 이 사면문제도 어? 어? 그 의심을 품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은 이렇게 뒷말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지 몰라 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현수막을 하나 갖다 그을 정도라 그러면은 어? 상당한 민원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아파트 1500세대에요 1500세대에서 지금 이런 민원이였근 회장 민원이 있는데도 여기에 공무원들 내다보는 사람 없어요 옆 앞에 쓰여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영주가 살만한 동네라고? 야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래? 영주시장이나 영주경찰서장 지금 이 택지에서 택지 뿐이 아니지 영주천지에서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오드바이소음 이 괴음이라고 그러죠 괴음 이 오드바이소음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생명이 있는 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어? 들어야 돼? 옛날에 예미군 훈련처럼 어? 이 들었는 거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주지 왜 이 1500세대가 살고 있는 부영아파트에도 공무원들 경찰들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소방서 공무원도 있고 많을 거야 많이 있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만은 말 안해 요 아래 리첼도 있고 요 위에 뭐 어? 또 아파트 하나 있고 요기에 마구 따지면은 한 3000세대 거의 될 거예요 말 안해 할 일 없는 내가 말하고 앉았지 아니 영주시장 영주경찰서장 이 소리 이 괴음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어? 들어야 되느냐고? 참 너무나 억울하다 오토바이 경험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나는가 여기 택시의 사람들을 익숙하게 들리는 소리지 아니 이 소리 택시가 그렇게 좋은가? 응? 이게 아파트가 높고 이러니까 이 소리가 훨씬 더 울리게 들리고 특히나 이렇게 음향을 중요시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시각이 나요 어? 이게 지금 강 구형 아파트 중간층에서 들을 수 있는 오드바이 소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택시에만 들리는 거 해피 안 그래 여기저기 다 그래 영주시내도 이 소리 다 들리더라고 가끔 그런데 이쪽에 그래도 아파트촌이 많고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유독 더 많이 들리지 들리는데 어?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오드바이 배달해 먹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같이 좀 살자 이거야 어이? 우리만 살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오드바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거 어? 고쳐야 되잖아 들리기 물론 새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잖아 오드바이 새로 출고했을 적에 에? 나는 소리가 아니잖아 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그래서 이 오드바이 소리는 정말 여기에 공모인하고 생긴 것들이 조금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아 뭐 어떤 놈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아 그거 초알같이 달려가가지고 잡을 수 없어요 이따우 개소리 하더라고 어? 잡아봤어? 나는 이거 잡으려고 하면 금방 잡겠어 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어? 잡아보자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라는 게 이거야 영주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어? 경찰서에서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단속할 그런 그런 그 권한이 있을 거야 오토바이 센터로 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앞으로 걸는 사람들을 괭음나는 소람 들려가지고 당신네 집에 당신네 집에 오토바이 개조했다 그러면은 당신인데 벌금 물리겠다 당신 영창 보내겠다 얘기할 수 있잖아 법이 얼떡게 되는지 그 법에 상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경찰서 할 수 있는 게 불법 개조 오토바이 그거 그렇게 따라가려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오토바이 상에 몇 개나 돼 저 저기 오토바이 센터 몇 개 돼요 어? 각 지구대로 얘기해가지고 이거 이거 말이야 그 문 저 저기에 컴퓨터에 출력하라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알아들었지 그 다음에 이게 영주시장 영주시장이 해야 될 일이야 영주시장은 응? 요식 그게 어느 과에서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식업조합이 있어 요식업조합 요식업조합이라 그러면은 요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합이 있어요 그 요식조합을 통해가지고 이 불법 개조돼가지고 괴음이 나는 오토바이는 배달을 시키지 마는데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 음식점에서 배달콜에 콜을 하면은 오토바이가 오잖아요 아저씨 오토바이 소리 나요 개조했어요 물어보고 했으면은 제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배달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줘야 돼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된다고 아 자기네들 일거리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어? 안 할 리가 없어 이거 영주시장이 조맹콘만 조맹콘만 관심 있으면 돼 뭐 많이 관심 있으라 소리 안 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협조해야 될 게 있어요 시민들이 협조해야 될 거는 음식 주문할 적에 음식점 집에다가 아 괴음 나는 이 소리 크기 나는 오토바이는 우리 아파트에 보내지 마세요 이웃집 보기 제가 창피해요 어? 그러면은 이 음식점 주인은 한 그릇 하나 더 팔기 위해서는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된다고 또 이런 바람이 불면은 이 사람들도 아 이러다 보면은 우리 밥통 죽통 다 얼어지겠다 어? 다시 나온 상태로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요게 봐라 공무원들이 쪼맨 친만 노력하면 되는데 요걸 아네 인간들이라는 게 에? 배달할 때 괴음 이렇게 해야 하면은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어? 조금만 움직이면 돼 시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하잖아요 음식점에 어차피 주문해야 음식이 오잖아 그 오토바이 큰 소리 나는 거는 보내주지 마세요 보내주지 마세요 이러면 되고 음식점 주인은 오토바이 소리 나는 거 아 그거면은 우리 음식 배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도 오토바이 라이딩인가 뭔가 배달 그 협회가 또 돼 있을 거예요 이 영주시장은 경찰서장은 이 사람들 있는데 협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괴음 나는 오토바이는 앞으로 하다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래 해서 아니 개떡같은 현수막 사건에 걸어가지고 내인데 욕먹지 말고 이런 거 현수막 몇 개만 붙이면은 바로 잡혀요 바로 잡히는 걸 욕을 안 하더라고 아주 진짜 이게 내가 와서도 아주 진짜 기분 나빠 공무원이라 그런 게 좀만 치마 움직이면 되는데 관심이 전혀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하기 이전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 없으니까 이것들은 뭐 진짜 이거 살만하다 이게 이래놓고 뭐 사람 살만 사람 사는 동안에 공무원들이랑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를 공무원이라 오면 귀까리는 이게 기구녕인 지구녕이 미겠는지 이게 굴원이라 이래 어? 나는 신경질러, 이거. 좋아? 좋아?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거, 어? 미안한 생각 안 드라, 어? 주민등록 간 사람, 응? 데려오라 그러는데, 어? 뭐? 몇 십만 원을 주니, 백만 원을 주니 하면서, 어? 어? 정작 지도급에 있는 게, 어?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 안 들은 부인 주민등록을 서울등록, 어? 그런 행대로 해가지고 무슨 지도자냐? 오늘 하루 좋아? 많이 들어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검사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흥신도시 주타타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성이 있었고, 그런 소문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안전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중공검사는 언제 합니까? 어? 중공검사는 언제 하는데, 뭐 안은 놓기 전에 기저구부터 마련한다고, 벌써 뭐하나 주차타워 위에다가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그 경로당에 구성돼야 하는 그런 노인회원 모집 안내가 나와 있는 걸 내가 길거리에서 봤어요. 어? 뭐, 뭐 지금 이거 그 안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거 확인도 확인 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여기에 시민들이 그 안전도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 주차타워에 중공검사는 언제나 하는데, 그 철근 들어갔는 배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 필증을 붙여가지고 시민들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 영주시장이 그렇게 그 안전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선행되지도 안 하고, 아직 중공검사도 되지도 않았는데, 3월 15일까지, 가흥신도시, 신도시는 무슨 놈의 신도시야?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도 없는 게 무슨 신도시야? 불법 조작된 신도시지. 이름도 말이야, 아무거나 막이나 좋은 이름이라고 그냥 끼라고 떼는데, 가흥신도시가 무슨 신도시야? 신도시야? 도시 계획이 그따구로 돼 있는 게 신도시야? 걸어보지를 안 했잖아. 걸어보면은 가다가 길이 막기. 길이 막힌 길도 그래. 길도 전부 다 나무 처막 밑으로 돌아다니지. 어? 국가 인도가 없어, 국가 인도가. 어? 이따가 공무원들이야?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은 창피해서 살펴쓰고 나가겠다. 아래 며칠 전에 뭐 어떤 뭐 기관에서 뭐 하는데 뭐 그 중간계층 간부인지 뭐 하는 것들이 말이야. 뭐 그러면은 뭐 나가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나가야 되려면 어느 놈인데 나가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뭐 그 말 참 희한한 말이더라.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어? 나가야 될 놈이 정작 은 놈인데 똥 낀 놈이 썩낸다고. 어? 똥 묻은 놈은 입이 똥 묻은 놈은 은 놈인데 겨 묻은 놈을 나무랜다고. 그 말이 지금 신에 합박 찢어졌어요. 에이. 말도 할 말은. 말도 적당하게 해야지. 어느 기관에서 그따고 개소리를 했어. 글 써놔는 글씨대로 읽어야 되니까 내가 그대로 읽겠어. 신도시는 불법 신도시야. 불법 조작된 신도시지. 인도도 하나 없는 백지. 네. 이거 앞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다룰 거예요. 다시. 강신도시 주차타워 경로당 노인 회원 모집 안내라 이래가지고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은 00명이라고 그랬는데 99명까지는 모집한다 이거라.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야. 지금 이 안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경고한 공사가 됐다 그러면은 가능한 얘기지만은 만약에 이게 불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여기서 어? 어떤 참화를 당한다 그러면 어쩔 건데. 어? 안전검사 하라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요구하면은 해야지. 중공검사 언제나는데. 그런 것들도 경고 보고도 안하고 어? 물건 한번 뭐지. 회원부터 모집하고 앉았어. 좌우간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 사회 각층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강행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가 음? 그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라 말아 말리는 게 아니고 경고하는 거예요. 언제 중공검사를 하는데 그 중공검사에는 철근 배열 상태가 명확하게 들어갔는가 안 들어 저쪽에 점검 되는 내용이 확실한가 안 한가? 이거 확실히 이? 해두고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자 이 말이야. 그래서 건물로서 아무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 내가 남의 흉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어? 안전하게 하자는 거야. 안전하게. 안전하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좋지 나도 여기 강택지에서 하는 사람이 경로당 생기고 우리 노인들을 거기 가서 놀 수 있고 하면 좋지. 좋지만은 안전이 우선 돼야 된다 이거야. 어? 어디 뭐 말이야 어디 한자리 하니까 뭐 세사이 전부 직건지를 알고 간이 나버리 해가지고 그러는 말인데 그렇게 맘대로 뜻대로 안 돼. 절차가 있고 어? 전부 다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필수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중간에 보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중공검사 언젠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철근 배열 상태. 이상 없습니다. 필증 그닥 갖다 붙이고 게시해놔야지. 일단 이렇게 택지일 때는 그 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광고판에 크다하게다가 안전도 검사 해보니까 철근 상태 잘 돼 있고 어? 안전한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차도 맘대로 들어와도 되고 저의 경로당에 어? 어른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서부쳐야지. 아무 그런 말썽이 없었던 건물 같으면 그런 게 오히려 어? 걸구작거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일단 말썽이 생겼든 소문이 났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게 있어야 돼. 그런 조치 해. 동장도 해야 되고 시장도 해야 되고 어? 연명으로 그다가 경찰 소장하고 소방 소장하고 연명으로 이 건물은 안전합니다. 갖다 서부쳐. 그거 검사해가지고.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안 하라고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 경고했다는 그 명확한 근거를 하나 남기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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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평 드릴 것은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을 콘크리트 건물을 한다고 하면 철근이 들어가는데 신축 철근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공하기 이전에 순살 철근이 제대로 설계 내용대로 그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 점검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최선의 안전대책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면은 요즘 일전에 영주시에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기자들이 너도나도 그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 그 와중에 또 보면은 경상북도 감사실이 주간되어 가지고 건설공사 관계자 건설공사의 관계자들하고 관계자들의 공무위나 사업자나 똑같이 청년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같이 한테 엮어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는 제가 썼는 기사인데 영주 방송에 있는 기사입니다. 기자수첩이라 해가지고 제가 써놓은 기사는 경상북도 감사실 주간 건설공사 관계자 청년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했다. 이거고 첫 번째 작은 제목으로는 영주 강웅동에 어린이 테마공원 지하주차장 하고 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강신도시 주차타워가 있어요. 주차타워에 중공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될 거 같아요. 중공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신축철근공사에는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순살 철근이 설계 내용대로 그대로 잘 들어갔는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다. 이거는 공사는 영주시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입찰이라든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자가 있다 그러면 영주시가 알뜰이 알뜰이 중공검사 이전에 이것을 챙기면 영주시의 책임이 아니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이것을 어물쩡하게 잘 봐주는 척하고 함부로 잘 봐주다 보면 영주시가 모든 책임을 다 쓰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기자수첩을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내 요소서에 주차난 해소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박찬을 가하고 있다. 아주 막 방역 있게 지금 나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한 시가지에 내년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2025년도 상반기 예산에 35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연 주차장 9개 725면을 조성해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신축 신축시설은 중공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점검 이라는 것은 몇 번을 몇 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는 그런 얘기고 지금 우리 영주에도 뭐 안전 뭐 한 그런 기간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못했지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경상북도도 관심을 갖고 감사실이 주간되어 가지고 건설공사 관계자 청년 및 안전관리교육이 며칠 전이지요. 2월 1일 영주시민에 관해서 경상북도 북부권에 공사감독 공모닝하고 현장건설 사업자 관리 등 관리인 등 해가지고 150명 정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루 오후 내도록 한 일이 있어요. 4시간 5시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주시는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여덟 개를 조성하면서 뭐 이렇게 가흥동이나 노브랜드 부근에 가흥동 노브랜드 부근에 주차장을 지금 거의 중공단계에 있어요. 이 주차장이 194면인데 이게 가흥신도시 주차타오라는 겁니다. 지하 1층 있고 지상에 3층 이래가지고 4단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가흥1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어린이 테마공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지상에는 복합시설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철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흥동의 주민들은 이 것들이 정말 안전한 시설이 돼야 하는데 에 어떻게 지금 좀 안전해지려는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가 지금 생활환경권을 이 생활환경권이 가흥동의 택지에 소재에 있다 보니까 가흥동 택지 주민들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았던 얘기가 한 6월 내지 8월경 되는데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공사가 지금 한창 되는 그런 여름날에 일부 그 인부들인데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인부들의 노임이 일시적으로 잠시 체불되는가 하면은 택시공사장 부근에 부근에서는 그 뭐로 저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주차장 건립에 쓰여야 되는 그런 철근이 영주시내 모공사장에 반출됐다는 그런 말이 오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사 현장의 소장인 H건설의 한모 소장을 만나가지고 취재를 해보니까 광급 철근 자재가 잠시 원할지 못해가지고 들고나가고 한 일은 있었으면은 뭐 부정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업자 같았으면은 제가 의심을 많이 갖고 얘기를 했었겠는데 이 뒤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한모 소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면서 영주시청에 기술직 공무원을 이따가 뭐 밖에 나오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아까지 나왔는지 나왔다가 다시 또 나와보니 시험이 된다고 말하지 다시 또 영주시청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응시해가지고 합격해서 지금 작년 8월인가 7월인가 만났을지 그랬는데 10월이나 11월쯤 발령이 날 거 원래는 내로는 날 겁니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공무원 하던 사람이 현장 소장을 하고 있고 또 내일 모레면 다시 또 공무원으로 어 이명을 받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때는 그때는 그 일로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래 영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많은 신문들이 그 주차장 관계를 지금 언급하니까 여 주택 여기 택지의 주민들은 작년에 오갔던 그 얘기들이 참 짐짐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사를 쓰는 그 내용은 영주시장은 이거를 중공검사에 앞서가지고 시공절차라든가 공사 공정대로 정확하게 책임있게 완벽하게 잘 시공했다고 확신을 한다 그러면은 이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가흥동 택지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염려와 우려 걱정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도 영주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가흥동에 있는 그 주차타워가 아무런 하자 없이 아무런 뒷말 없이 이 기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공까지 그렇게 잘 뭐 아무 매끈하게 마무리된 그런 거라 그건 모르지만은 중간에 아주 일시적이기는 하지만은 임금 재벌도 있었고 뭐 철군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현장 소작으로서는 융통을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겠다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들을 응? 영주시장은 그렇게 아마 기전으로 흘리고 어? 흘려보낼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잘 듣고 저쪽에 조치를 잘 취해 줘야 될 겁니다. 제가 이때 취재할 때만 해도 아마 그 택지 부분에서는 아마 많이 돌았으니까 제 귀에 들어왔는 게고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취재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나중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이 불신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매끈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주차 환경이 열악한 가흥신도시의 주차타워가 중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섣불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먼저 중공하기보다는 시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금 우리 택지 주민들의 희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철군공사에 필수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순살 현대건설 현대산업이라든가 LH 건설재들이 지금 설계대로 철군을 안여가지고 이 순살이라는 말이 이제는 글로 통하는 거야. 철군 빼다구여야 될 걸 안였다. 그 말로 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이 순살 점검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입찰을 보든지 수익약을 했든지 이것이 시공업자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시공업자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중공검사 받기 이전에 영주시장이 이런 문제들 깔끔하게 조치를 하면은 시공사가 돈 들어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만은 일단 중공이 되고 나면은 영주시장 책임이야. 이런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들도 함부로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런 얘기들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고가 한 번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치 않고 나중에 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책임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영주시 가흥동에 동사무소 일동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테마공원 지하주차당 하고 복합시설 조성사업하고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중공검사 시에는 철근의 배열 상태가 어떻게 설계하고 정확하게 잘 됐는가 하는 그것을 요즘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 그래요. 측정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 내가 다 알아봤다고 다 알아봤어 회사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얼마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시공업자도 자신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도 중공검사에 측정 결과도 첨부해서 중공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얘기를 뜻대로 다 했다 이러면 이런 내용대로 다 했다 그러면 영주시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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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입니다. 영주시장 화이팅 깜이니까 이 문제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흥 가흥 가흥동에 신도시 주차타워 중공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 테마 공원에 지하 주차장 있는데 이거 위에 애들이 복합시설이 있는데 이 건물도 든든해야지 이런 거 점검하고 사람을 여는 게 맞지요. 방남서 방남서 영주시장에 아주 주차에 대해서 지금 아주 관심을 깊이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좋아하고 있는데 이 안전도 안전도 잘 해서 우리 걱정 없고 우려가 없고 염려가 안 되는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분 5분 2 3 6 3 5 2 6 us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